한동훈 씨 이제 지금 은행을 보게 되면 우리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또 눈에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씨가 참지에 꽃가마를 탄 것처럼 그렇게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만나 가지고 당신 붕 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뭐가 좀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 대구를 먼저 찍은 한동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내 인생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대전 대구를 이렇게 찍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서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천에서 이겨야 총선에서 이깁니다.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질 이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4월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각오를 피력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 행동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씨가 총선을 대단히 낙관하고 있고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오르구나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 페르키나 님 말씀처럼 한동훈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엘리트 코스를 여러분 다 밟아봤고 그리고 타고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시도 쉽게 폐쇄일 것이고 서울법대를 간다는 것은 뭐 학생 시절이야 대단히 어려운 그런 도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실패했을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서 오는 그런 낙관론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놀라운 것은 상황 판단의 어두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선거부정 문제를 다룰 때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저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은 고검장도 하고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상황 판단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그 이야기는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검장 정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할 걸 생각하는데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예상보다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서 놀랍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슈아 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씨는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혀 여러분들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게 되면 일종의 그 지적인 오만 지적인 교만에 해당하는 건데 일어난 상황 그동안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감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전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건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에서 공병호 tv에서 늘 다뤘던 것처럼 국민의 힘이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길한 예고가 아니고 제 이야기의 논점은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충청도 충남 충북 대전은 조작이 아주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기도 서울 지역 다음으로 조작이 심한 지역이 충남 충북 대전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4기 세력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좀 우습게 여기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씨가 전혀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지도자가 되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판단은 희망을 가지는 것 그건 뭐 개인이 선택이니까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말을 보게 되면 이 양반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수를 국민의 힘이 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면 상황 판단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판단에 오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결정이 틀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이런 유치전을 벌였는데 1차는 간신히 실패하지 않아도 2차까지 가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강수구청장은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 놀랬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의 지금 지배 엘리트 사이에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안타까운 거죠 4월 10일 이후에 4월 10일 이후에 그냥 한동훈 씨는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쓰고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지게 될 거면 4.15 총선 대표에 대한 것 그렇게 다 사람들이 몰아가겠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2022년도 지방선거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지금 실시됐던 그런 공직선거 첫 번째 공직선거인데 전국적으로 조작 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개 5% 뭐 이렇게 했죠. 유성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64표를 국민의힘의 진동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여러분들 26,039표 가운데 10%인 206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똑같은 숫자를 정용래 더블당 후보에게 플러스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128표를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한 겁니다. 4,128표를 이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2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소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규칙이 조작값 10%입니다. 이게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조작값 10%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구청장 선거는 모두 다 조작값 10%를 적용한 것 같아요.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이런데 여기는 1449표를 이렇게 훔쳤네요. 이걸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으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문 대통령이 계실 때는 더 많이 일어난 거죠.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재수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4월 10일 이후에 한동훈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 투자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상황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건 국민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대전광역시의 선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유성구을 유성구갑 서구을 서구갑 동구 대덕구 모두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한테서 최소 마이너스 9%만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12%를 훔치고 더블당 후보한테 플러스 9s 플러스 13%를 훔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최소 최소 18%에서 최대 23%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좌우가 크게 일치하죠. 반올림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이만큼을 훔쳐서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사실은 한동훈 씨가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도자든 개인이든 간에 한 집안의 가장이든 간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러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일어난 그런 현상을 냉철하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전에서 이길 패배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패배시킬 거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개인 도장을 찍는 것 대신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에 도장을 뭡니까 이미지로 만든 이미지를 여러분들 그냥 복사해 가지고 도장 인쇄를 사용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그렇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해서 그렇게 선거를 결정을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반과학적인 그런 태도 그런 본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오만과 교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그냥 100% 여러분들 뭐죠 망하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얼마나 치밀합니까 투자를 할 때 조사를 하고 또 크로체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왜 그거 안 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보통명사 일상이 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개인 도장을 그냥 투표용지에 찍지 않고 정품을 입지 않고 그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 속에 쑤셔넣어 가지고 그걸 뭡니까 개표소에 갖고 가 가지고 그걸 개암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수개표를 하고 쇼를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함께 이렇게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사업 잘하는 머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항상 사업을 잘하게 되면 공부 순서대로 인생이 결정되겠죠. 공부 머리하고 사업 머리가 다른 겁니다. 검사는 공부 머리 가지고 대지만 이런 세상사는 그렇게 또 검사 머리가 안 되는 수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카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를 다 그려 가지고 3년 8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개몽활동을 해도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젊은 양반이 이걸 그냥 깡그리 무시하니까 60대인 나도 이 그래프를 보고 바로 뭡니까 3년 8개월 전에 이 친구들이 전산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는데 내보다 한 20년 아래인 이준석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선거 부정이 없다 하니까 그런 정직함이라는 것은 나이하고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거죠. 한국인들은 정말 이렇게 반과학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상식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보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 모두 7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좌우가 딱 대칭이게 이렇게 물감을 탁 칠해 가지고 여러분들 색종이를 탁 접은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대전광역시에 7개 선거구에서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 합니까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를 조작하지 않고 쓰는 이런 것이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학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뭉개니까 그러니까 참 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뭐 5%도 아니고 미래 통합당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9% 최소 마이너스 18%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0에서 3%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총투표자들인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을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이라는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당일투표율은 그룹이라는 당일투표율은 표본집단을 뽑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